검찰이 해경의 구조 실패를 수사할 전담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. 언론은 어제부터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본격 수사, 집중 수사, 강도 높은 수사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.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는가 하면, 오해를 살까 봐 해경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린 목포지청이 아니라 광주지검에서 수사한다고도 했습니다.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. 해경의 구조 실패라는 범죄는 45일 전에 일어났습니다. 뒷북 수사가 정확한 표현입니다. 수사한다 수사한다 말만 해오다가 겨우 꾸린 전담팀이지만, 아직 단 한 명도 소환할 계획이 없습니다. 마지 못한 수사가 적절한 표현입니다. 심지어 전담팀장이라는 형사 2부장은 목포합동수사본부 수사지원팀장으로 파견됐던 합수부 검사였습니다. 하기 싫어 죽겠다는데도 안 보는지 못 보는지 언론은 정의로운 검찰을 그려냅니다. 세월호 참사 45일째 뉴스K 시작하겠습니다. 탑승 탑승